안녕하세요. 송영아입니다. 오늘은 딸기 속 우유 찹쌀떡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저는 딸기맛을 먹었지만, 이는 딸기맛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저는 딸기맛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리고, 딸기맛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. 치즈볼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는 먹을 수 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뱃고 있어 너무 맛있다 근데 딸기 속 우유 찹쌀떡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아쉬운데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습니다